앤 Boston 옥상에서의 공모 촬영이 끝났어요 재밌었어요? 그게 굉장히 햇빛이 엄청 센데 카메라에는 되게 청량하게 나오더라고요. 시원하게 진짜? 억울하네? 저 지금 프라이팬 위에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다 익었어요. 머리에 이걸 둘러야 시원해요. 진짜 엄청 더워요. 지금 목에 이거 들은 거 보고 계세요? 제가 진짜 땀을 그렇게 별로 안 흘리는 편으로 약간 속았는데 큰 생각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